이제 스키 크레이단에서 보물찾기를 합니다 스키만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스키! 스키 들어와! 스키 어서와! 스키 들어와! 아 들어갔죠 문 살짝 닫습니다 잘했어 아멘 수고했어 그리고 안에 들어간 다음에 아주 맛있는 걸 집어넣어 줍니다 저 안에서 완전히 지금 좋도록 베이컨을 투여하겠습니다 오늘 내 식단인데 슈프가 먼저 베이컨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쪼하게 한 개 안줍니다 두 개나 줍니다 이 안에서 엄청 높은 가치를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 걸 줘 가지고 아 나올 거야 문 열어 치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선물을 줄 거야 그러면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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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